제2부속실 있었으면 현재 논란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폐기하셔라 그 부끄러운 일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선거 때에는 김건희 저 배우자님에 대한 의혹이 하도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는 그냥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겠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다르신 거예요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님은 큰 활동을 하든 작은 활동을 하든 혼자 하실까요 사적으로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은 제2부속실이 없다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제2부속실을 놔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제한된 범위가 안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맞지 폭넓게 많은 일들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외교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같이 하시게 되거나 영부인의 조력을 받고 나머지를 대통령이 하거나 다시 말해서 영부인의 외교 조력의 역할이 굉장히 커 있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익을 위해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선거 때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둬야 되겠다라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